신것을 신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검정것을 검정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어떻게 질서를 따지게 되면 선거라는 것은 가장 상위 질서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행법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뭡니까 그냥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선거를 훔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선거를 훔치고도 뭡니까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면 그럼 그 사회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인들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 관련된 사안이지만 이익은 가깝고 그 다음에 치료화될 비용은 멀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헬수부의 공무원이었던 이대진 씨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늦은 감이 있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 사안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모두가 획돌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을 공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유족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뭐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배째라 절대 헬수부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된 그런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뻔뻔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배째라 헬수부 공무원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 못하겠다 우리는 TF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참 우리말로 무슨 표현에다가 그런 것을 담아야 될지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부족한 거죠 의가 상실한 정도가 아니고 대경실색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상대방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상대방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척은지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나서 가지고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의 그런 진상을 규명하게 해서 뛰는데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협조는 그냥 그냥 유가족들을 회유하려고 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진 사회 무너진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가 어떤 모습의 사회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기사가 이런 게 났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 안 하면 문재인 씨를 고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TF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대진 씨의 형님이 되는 이래진 씨입니다 참 국가 권력에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강단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 역시 바다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도나 이런 것을 만날 때 생사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하시고 있는 그런 변호사분 김기윤 변호사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우 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행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사 고발하기 이전에 당연히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조를 그게 인간이지 짐승 같은 건 모르지만 그 유족들을 생각했으라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협조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준 씨의 형님이 되는 이대준 씨와 유족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는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상우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뒤에 4월 13일까지 국회에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훈 변호사는 맨다무 기자들과 만나서 당론으로 퇴척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행사 고발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유족 측이 이날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G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2020년도 9월 22일 날 청와대 민정수실에서 근무한 행정안 맹당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수료 등 3가지다 최근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위원을 필두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린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언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와서 TF를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냥 사실 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일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구린대가 많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린대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많은 그런 일들 국민들의 그런 눈길이 지금 가 있는 많은 사건들에서 구린대가 있는 사람들이 다 감추는 거 아닙니까 구린대가 없으면 왜 감추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서훈 씨는 또 미국으로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출장이 아니고 그냥 급히 정부 당국자는 서훈 미국 장기 체류 위에 서둘러 출국 서훈 새 공무원 피살 사실규명이 필요하면 기국 가서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서훈 씨도 기피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 자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에서 북한에서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한국군으로 그렇게 해서 북한에 억류돼서 거의 반평생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압록강을 탈출해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 분이 어쩌면 한국의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단 한 번도 6.25에 참전해가지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에 대한 처우 문제나 귀한 문제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본 적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예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럼 세금을 왜 내야 됩니까 세금으로 대통령을 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죠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게 서로서로 계약이지 않습니까 단 한 대통령도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북한에 억류된 그런 자국민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야기죠 마침 동아일보에 뉴욕 특파원이 재미나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했는데 기사 내용이 살해된 국민에 대해서 너무나 처우가 다른 두 나라 미국의 뉴욕 메네텐 유엔 본부 인근 44번가에는 북한 대표부가 있는데 북한 대표부 앞길을 바로 억울하게 죽은 젊은 대학생인 오토 원비어 길로 만들자는 그런 엄마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오토 원비어가 여러분들 귀국할 때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을 맡고 있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었죠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조선조도 마찬가지였고 자국민을 이렇게 하대하고 천대시 했던 것이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왕정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공화국이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하거나 위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이대진 사건을 보게 되면 제가 제3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참 쉽지가 않은데 이대진 씨 이번에 피격 사건의 당사자인 이대진 씨의 형님이 이래진 씨 원양어선으로서 동원산업에 근무를 하셨고 프로필을 쭉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완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더군요 원양어선 업계에서는 완도 출신이 아주 뛰어난 선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익숙하신 분인데 그만큼 물과 관련된 사안을 정확히 아는 분이기 때문에 동생 문제를 이렇게 파고든 거죠 권력에 맞서 가지고 뭔가를 파헤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 참 아린 것은 보통 형님이라도 동생 죽음에 대해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완도 수상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바다와 관련된 사안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원양어선을 탔으니까 황해사로 탔으니까 파도도 만나고 죽음도 뭡니까 앞에 두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그런 소위 강단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이번 사건도 그냥 묻혔겠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참 감사합니다.